예 안녕하세요 사비자연동원입니다 어제 혹시 베트남 축구경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6대0으로 우리나라 이겼습니다 그러니 위해서 대한민국 사비자연동원 죄송합니다 10월 10일날 핑크호대발이 20개를 나눔을 약속을 했었죠 유튜브하고 블로그를 나눔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76명이 댓글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 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부터 나눔을 추첨을 하겠습니다 추첨에 앞서서 제가 또 핑크호대발이와 지금 정원수로서 각광을 갖고 있는 유럽 분꽃입니다 같은 시기에 저기 삽목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거 하나만 보내기 좀 뭐하니까 이거를 또 같이 나눔 했으면 좋은데 혹시 당첨되시는 분들 이것도 같이 주문 주시면 제가 하나만 보내기 좀 뭐하니까 두 개 이렇게 보내는게 박스에도 딱 알맞구요 그렇게 주문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당 5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점 당첨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구요 그럼 지금부터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76명이 이렇게 FG자들 제가 번호를 적어 왔는데요 마땅히 박스가 없어 가지고 장화에다가 장화에다가 여기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얼른 잘라가지고 넣어서 할게요 이렇게 Ac走吧 먹방 부족해 부족해 그냥 쩝 그냥 쩝 해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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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주첩을 하겠습니다 12번 축하드립니다 5번 5번 축하드립니다 46번 축하드립니다 13번 축하드립니다 33번 축하드립니다 64번 축하드립니다 20번 축하드립니다 76번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4번 축하드립니다 52번 축하드립니다 10개 뽑았고요 나머지 10개 뽑겠습니다 24번 축하드립니다 8번 7번입니다 21번 1번입니다 55번 축하드립니다 29번 25번 28번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분은 제가 평소 그분이 저한테 항상 응원하는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불러오고 계신 뚱이 이모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2번 5번 46번 13번 33번 64번 20번 76번 4번 52번 24번 24번 8번 7번 21 1번 55 29 25 28 마지막으로 뚱이 이모님 이분들은요 여기 번호 보이시죠 번호로 주소하고 성함 넣어주신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럽 분꽃입니다 한 포트에 5천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같이 쌀 때 나눔 드리면 좋죠 물론 이거 나눔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그래도 좀 더 포장하면서 딸러 하나 보낸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문 주실 때 같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나눔을 11월 11일 날 또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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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